Q. 플레이어스 가이드 궁합원 보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카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플렛의 머리라는 뜻이 카포 타스토에서 유래된 말인 카포는 나무나 금속봉 등 다양한 재질로 모든 현을 눌러 고정하면 전체 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C샵 장조를 C장조와 같은 연주법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반주 등에 사용하면 매우 편리해집니다 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스프링식, 나사식, 장력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넥 전체를 커버하나 용도에 따라서 서너 줄만 잡아주는 카포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식 카포는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며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빨래집게와 똑같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탈부착이 편해 매우 널리 사용되며 단점으로는 카포를 누르는 압력을 조절할 수 없으며 오래 사용해 스프링의 장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눌러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사식인 클램프 카포는 목공용 클램프처럼 나사를 조여서 카포를 조이는 방식입니다 스프링이 없으므로 오래 사용해도 재성능을 유지하며 나사의 조임을 조절해서 줄을 누르는 압력을 연주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탈부착 시 매번 나사를 풀고 조여야 하기 때문에 한번 장착하면 카포로 옮기기가 매우 귀찮은 단점이 있습니다 엘라스틱 카포라 불리우는 장력식 카포는 고무줄의 장력을 이용해 줄을 누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카포가 금속 내지는 강화 플라스틱인데 반해 주재료가 고무줄이므로 매우 가볍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고무줄이 탄성을 잃는 속도가 금속 스프링보다 빠르고 재질 자체가 손상되기도 쉬워서 내구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격대와 종류의 카포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카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던옵에서 제작이 되는 카포 83CN 할인가가 18,200원 그리고 G7에서 제작이 되는 퍼포먼스 3 할인가가 57,800원 다음은 서브에서 제작이 되는 S1 카포 지금 현재 할인가가 29,100원 마지막으로 탈리아에서 제작이 되는 탈리아 카포 9만원부터 11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카포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G 코드를 손으로 잡은 상태 그리고 카포를 꼈을 때 음이 정확한지 잘 고정이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 볼 거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원총씨와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롭 카포 83CN 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 하나로 플랫한 넥과 커브감이 있는 넥 모두에 알맞게 적용되는 장점을 가진 카포입니다 다양한 피니쉬로 제작되어 연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최고급 퀄리티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됩니다 강한 스프링으로 플랫을 단단히 잡아주며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스프링으로 McClos Kapol G7 스카4 퍼포먼스 3를 보고 계셨는데요. 최고의 튜닝과 안정성,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 당시부터 많은 인기를 끌어온 카프입니다. 출시 이후 계속 진화된 모델이 출시하였고, 세 번째 버전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어떠한 넥과도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도 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 빠르게 탈장착하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실리콘 패드가 적용되어 기타 넥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어댑티드 레디우스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모든 현에 균등한 압력을 가해줍니다. 고급 실리콘 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급 실리콘 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급 실리콘 패드가 Utd 의 involved. 고급 실리콘 패드가 적용 már nonvell一个 하나의erta fit 사용가능한 moż 고급 실리콘 패드가 적용되어 Hashtag 서브디럭스 카포 S1을 보고 계시는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 기타 내에게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개념의 카포입니다.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카포와 달리 연주자가 직접 조여주며 조절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스프링의 힘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카포입니다. 탈리아 카포를 보고 계시는데요.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디자인과 특허받은 독창적인 메커니즘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한 탈리아 카포입니다. 엑조틱 우드나 천연 자기와 같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예술적 재료들을 사용하였으며, 크롬과 블랙크롬, 24K 골드까지 피니쉬에 조화롭게 사용하여 예술적인 완성도를 제공합니다. 현존하는 카포 중 가장 손쉽고 빠르게 키체인지가 가능하며, 튜닝과 버징 문제를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한 궁극의 제품입니다. 루버 재질의 7가지 플랫패드를 교환 장착할 수 있어, 어떤 플랫보드 곡률의 지판과도 완벽하게 매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영상을 확인하셨는데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카포 일단 카포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카포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쿠스틱 기타 유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특수 연주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클래식 기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정말 클래식적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팝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클래식 기타가 필요할 때도 카포를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 음악을 즐기시는 취미생 분들과 그쪽 음악 이제 팝 음악을 즐겨 하시는 유저분들 및 프로 연주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단 뭐 가격도 가격이고 접근성과 여러가지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카포가 우리한테 줘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카포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카포를 딱 꼈을 때 튜닝이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냥 뭐 브랜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마카포 같은 경우는 그냥 튜닝이 굉장히 많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집게 때문에 여기에 힘과 여기에 힘이 분산되는 게 좀 다르겠죠. 모양 자체가 집게 형식으로 누르다 보니까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렴한 것보다는 카포를 이왕 사실 거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두고 사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카포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죠 많이 보여지는 카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보시면은 그냥 기타 헤드에다 이렇게 집게식으로 꽂아 둘 수도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압력을 이런 식으로 줘서 벌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장시간을 연주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손에 피로도가 쌓였을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빡 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아유 그런 것도 불편하면 카포를 어떻게 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카포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를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왼손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저도 뭐 운동을 해서 손에 힘이 약한 편이 아닌데 어 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좀 몸이 좀 예를 들면 좀 체형 자체가 마르시고 근육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기타 치인지 얼마 안 되셨으면 더더욱 손에 압력이 없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튜닝이 나가냐 안 나가냐 했는데 거의 뭐 튜닝이 나가지 않았죠. 소리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정교하게 탁 집어야 되는 카포는 원래 정교하게 집어야 됩니다만 네. 이 집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근데 막 집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하지만 가격 대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훌륭한 카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G7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실제로 제 주에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카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장점이라면 그냥 헤드에 집게로 꽂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압착 방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딱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에서는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실제로 연주를 탄연을 했을 때 1, 2번 줄이 살짝 좀 덜 눌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가 줄에서 확실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랜덤적으로 약간 뭔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진짜 유격이 있는 거라면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간의 줄에 기타 타입에 따라 유격이 생길 수 있겠다. 곡률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포가 S1 카포. S1 카포.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카포긴 한데 굉장히 불편한 카포 중 하나입니다. 휴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 카포 같은 경우는 제 두 번째 카포예요. 뭐냐면은 똑같은 걸 두 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카포는 분실했어요. 음. 뭐냐면 평소 때 기타에 꽂아두지 않으면 그냥 흐물흐물 되는 이제. 그렇죠. 이제 세 가지. 세 개의 쇠 구달이 흐물흐물하는. 그래서 보관을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어 되게 그 분실확률이 좀 높은 카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카포 같은 경우는 기타에 대해 꽂아둘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챙겨서 가방에 넣어두시거나 그리고 연주 중에 어디에 기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 카포는 장착을 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두 손으로 해야 됩니다. 한 손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줄에 이제 고무패킹된 부분을 맞대어서 갖다 대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포의 장점이라면 저는 이 카포를 거의 녹음 때문에 샀던 카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포 같은 경우는 제가 녹음할 때는 빨리빨리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정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카포에 되게 메리트라고 하면은 정확성이었죠. 정확성 때문에 이제 그래서 샀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카포가 제일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탈리아인데 가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카포 따위가 9만원에서 11만원 차이자. 심지어 할인가죠. 네. 심지어 할인가인데 제가 이 카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산 카포고요. 그런데 벌써 제가 1년 반 정도를 사용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한 손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카포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헤드에 꽂아 둘 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지만 이 카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카포에 비해서 카포를 치다가 이동한다거나 이거는 최강입니다. 왜냐하면 살짝 눌러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카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카포를 가기 전에 현이 형님 설명해 주실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줄을 튜닝을 바꾸는 그 맞닿대에 있는 부분에 공률에 따라 모든 고무패킹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일곱가지 플랫패드를 그래서 클래식 기타든 어쿠스틱 기타든 일렉 기타든 우리가 U자 쉐입이든 일자 쉐입이든 역 U자 역시라고 해야 되겠죠.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악기들이 많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탈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추천해 드리기는 취미생들한테나 추천드리기에는 사실 좀 너무 체급이 크고 사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공생이나 프로 뮤지션들 전공생이나 프로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탈리아를 추천합니다. 그냥 이걸 사시면은 녹음이든 라이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카포들은 사실 공율에 대한 계산까지 해서 나온 카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일반 연주자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율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카포를 만나봤고 은총씨께서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면서 느낀 점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